튜터 1일사 스페킹 클리닉 개인과외 개인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 1일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시도하는 튜터 1일사는 스페킹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 1일사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스페킹 클리닉 케이스 중위권 미들 레벨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찾아보세요. 1. 스페킹을 할 때마다 결과 점수가 불규칙한 학생 2. 리서닝에 따라서 스페킹이 어려운 학생 3. 리딩에 따라서 스페킹이 어려운 학생 4. 주제 내용에 따라 스페킹 점수 결과가 불규칙한 학생 5. 생각은 많지만 스페킹이 잘 안되는 학생 6. 스페킹이 중요하지 않아서 스페킹을 소리하는 학생 7. 스페킹과 리서닝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8. 스페킹과 리서닝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던 학생 9. 스페킹과 리서닝을 어떻게 해야 잘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 10. 스페킹과 리서닝의 효과적인 전략을 모르는 학생 11. 리서닝과 스페킹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 12. 스페킹과 리서닝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 13. 우리말을 영어로 생각하며 스페킹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14. 주어진 주제에 대해 스페킹 구상이 잘 안되는 학생 15. 잘하려는 생각이 많아서 스페킹이 어려운 학생 16. 스페킹 고득점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 17. 스페킹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 18. 리서닝과 스페킹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 19. 스페킹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 20. 영문법과 리서닝은 잘하지만 스페킹이 약한 학생 20. 개인과외 가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20.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 상담전화 1644-3963 20. 카카오 오픈 채팅 20. 튜터114 20.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20. 카카오 오픈 채팅 20. Rita